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세상에 목소리 되게 늠름하세요 혹시 백골부대 출신이세요? 아니요 어 근데 목소리가 되게 사내다우시네 재범씨라고 불러도 돼요? 네 네 재범씨 우리 잘해봐요 네 어 혹시 오늘 안좋은일 있었던건 아니죠? 어 어 비행기 아니니까 떠들지 않을게요 주무시나 주무시나? 어디갈까요? 네 제가 스티어디스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여기갈까요? 네 네 아 자꾸 네네하시니까 우리 게임 꼭 1등해서 네네치킨 먹어요 어 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총 있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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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구상 여기 아무도 안내렸어요 어 차소린다 차소리 일로 오는데요? 멈출거 같은데 여기서?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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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카구팔 오예 카구팔 어 저저저저저 죽을거같아요 죽을거같아요 저 저 죽을거같아요 숨막혀서 죽을거같아요 오예 말도 안내요 집에 부모님이 계세요? 몰컴이시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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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합선소리가 오늘따라 반갑네요 오 그렇지 조금 더 크게 해줘 이거 다 턴거같은데요 우리 갈까요? 우리 갈까요 이제? 네 네 혹시 도트 남는거 있으세요? 오 오 오 총좋은거 많이 드셨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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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깜짝 놀랬어요 저 새가슴이란 말이에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와 오 지금 놀라신거 맞죠? 아 저도 한번 한거에요 님도 한번 했잖아요 고기 들어가세요 전 다른데 들어갈게요 오오 오오 뭐야 있어요 사람? 없어요? 그냥 사본거에요? 그런가보다 내가 알아서 자문자랍 해야지 나는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니까 그냥 사보셨나보다 차가운 뺏기 연아랑 밑줄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팀킬하면 100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주머니에 있던 폭탄이 터졌어요 왜 그냥 쳐다만 보자 아 저 죽어요 혼자 외롭게 게임할거에요?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복 받을거에요 생각할 시간을 줘서 고마워요 아 저 구상 있어요 챙겨줘서 고마워요 아 죄송해요 같이 가요 아 아 좋은집 맞네 파츠 많이 놔두면 좋겠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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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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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잘 쓸게요 우리 위로 이제 올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포칭키는 너무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죠 우리 아 아 달리기가 빠르세요 활력 게이지가 높으셨나봐요 저도 사실 사람 자체가 활력 게이지가 높거든요 근데 오늘은 네 조용하게 게임 해보려고요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네 혹시 싸이보그세요? 제가 괜한 말을 했나봐요 죄송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왼쪽 저거 온다 한 4발 맞춘거같은데? 와아 파이팅 파이팅 타겟피요 타겟피 타겟피 오케이 개굿 오케이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피 많이 깎아놨죠 혹시 죄송하지만 구상도 하나 주실수 있어요? 도핑도 주시면 좋구요 저기 또 사람 시체에 많을거에요 아 제가 가서 먹을게요 사랑 감사해요 이거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거에요 여기에 우리 오토바이도 있으니까 파밍하고 우리 가요 어? 한명이 더 있을텐데 아 여깄다 뭐야 오케이 여기 대용량 퀵 드로우 탄창 있어요 4배도 있어요 4배 자 우리 이제 가볼까요? 자 우리 이제 가볼까요? 아 제가요? 네 여기서는 뽀뽀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을 잘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살살 가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네 네 오토바이 운전 잘하거든요 세바퀴도 돌아 봤어요 네 그 때 환호성도 질렀어요 호구우홀 내리세요 내리세요 이 다리를 건널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킹님의 공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재범씨의 공이 너무 컸어요. 네. 아, 인정하는 부분이세요? 근데 오늘 솔직히 기호했던 사람 중에 저랑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많이 미안이 되네요. 네. heavy patro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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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스트리머신데 네네치킨 먹기 이런거 미션 하시는거에요? 아니시구나 총알 드릴까요? 드려요? 네 99발 더 드렸어요 99발이 이득이세요 한별빠생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드디어 한별이 배그 본다 아 한별빠생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부분이 뿐이고요 빠생님을 위해서 네네치킨 한마리 구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생 자기장 좋은데요? 혹시 도핑 있으시면 진통제 하나만 주실래요? 아 감사해요 혹시 유사시에 우리가 이걸로 탈출해요? 왜요? 무슨 생각해요? 뭐 봐요? 무슨 놀이에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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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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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집에서 내렸나본데요 20명 남았어요 20명 남았어요 10팀정도 밖에 남지 않은거 같아요 Arch-5 320빵 아 앞에 저기 해우소에 두명 있는데 양각인 것 같아요 피는 좀 깎아도 없어요 아 뭐 보세요 해우소요 저한테도 웃어 주면 안 돼요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갈게요 20명이서 많이 안 주네요 다들 위치를 잡은 것 같아요 안녕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난 지존이라고 해 반가워 나랑 놀라면 일로 나와 친구야 알았어 내가 들어갈게 어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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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어떻게 갈지 좀 생각 좀 해보죠 아 오토바이로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걸어갈까요 사실 좀 위험하긴 한데 걸어가는건 오토바이 탈까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바로 이동할게요 잠깐만요 우리 여기로 이동할게요 가면 바로 싸울 수도 있어요 최대한 동선 안겹치게 한번 가볼게요 1 2 2 운다 운다 네 저기 1팀 Sat 어 1팀 지금 지금 첫 죽음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차피 죽여서 안올거에요 쟤는 오케이 살려줄게요 오케이 우리 여기 한 명만 닦으면 돼요 구상 먹고 있어요 오른쪽 안이라서 어차피 여기 없을텐데 2층에 있다 2층에 오케이 조심하세요 오케이 개굿 나이스 치킨 먹겠는데요 이거 개굿 그러면 나도 이제 구상을 먹자 뭐야 오 뭐야 또 있었어? 두명은 또 잡았네 개굿 와 어 뭐야 어디야 죽은거 아니죠 아 아 사람이 또 있네 뭐야 이거 니마 수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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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느라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군 auch 각자ству 혹시